이렇게 힘이 될 땐 웃는 거야 도와줘요? 오지마요! 저리 가만히 가! 잘했지 이 자식아! 이게 뭐야? 똥 있는 거 있었던 거야? 구 팀장님 참 대단하세요 바로 본부장으로 승진하실 것 같은데요?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해야 안정을 찾는 기라 아 그래 엄마 나 상관없어요 네가 사고 쳐서 이혼한 거야? 엄마 그럼 뭔데? 왜 말을 못해? 여자가 있었어 그 자식 바람 났다고! 아들 하나 살림 다치고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? 들어와서 일하면 영화 투자금 대줄게 회사는 절대 싫어요 나 도박 안 했다니깐요 아줌마 딱 보기에도 화투장 좀 만지게 생겼구만 너 내 차 보고 돈 좀 있겠다 싶어서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야? 나랑 경찰서 가자 부르세요? 차라리 잘 됐네요 누구 말이 맞는지 법으로 해결해요